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할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해 그 중 첫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항상 공경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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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